최강 종목에 이은 종목 진단입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880선을 회복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7거래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관에서 4조 2000억원 가량을 순매도 했는데요. 수급 흐름 확인하면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 종목 진단을 든든하게 책임져주고 계신 분 모시겠습니다. 하창완 헤르메스닥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뵐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금요일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어제쯤 시간매에서 강했던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S인데요. 인텔이 차세대 CPU를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3S는 세계 최초로 침례 캐리어를 개발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홍해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1월부터 해상 운임이 추가 상승할 것이란 기사에 해운주들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속에 흥아 해운이 9.38%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법률 개정안 의결 소식에 온실가스 테마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 그린 케미칼이 5.62%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MP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 출시 임박 소식과 LG전자가 가상현실 기기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면서 메타버스 테마 상승에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대표는 HBM 생산에 활용되는 이 신세정 장비를 통해서만 올해 1,000억 원가량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실적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테마주부터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해볼까요? 선미앤나운서의 야무진 브리핑으로 시간의 특징 좀 만나봤습니다. 그중에서 한 종목 골라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저는 제우스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자체가 약간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지다능하고 뭔가 안정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이런 식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고가를 갱신을 해주고 있고 앞에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HBM 쪽으로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최근에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3개월 정도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디스플레이나 로봇 관련된 모멘텀까지 좀 붙어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엔비디아발 이슈가 부각이 되고 거기에 따른 HBM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된다면 세정 쪽으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습식 장비 쪽이 매출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반도체 부분은 단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이제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 중시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을 뿜어주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이런 투자 방식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도 지진 이슈가 좀 있었고 그 지역의 디스플레이 쪽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쪽이 그래도 좀 나름대로의 반등이 나온 것들은 거기에 따라 좀 반사 수위를 입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생산에 대한 차질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뭐 8세대 이상의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턴업 쪽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건 로봇 쪽입니다. 이제 로봇에 대한 신성장 기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작년 한 해로 보더라도 로봇 쪽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AI 쪽이 또 부각이 되게 되면은 지금은 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이 움직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좀 끝판왕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은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어질 수 있고 또 자회사 통해서 굉장히 좀 성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한 두 달 정도 쉬어가다가 이제 다시 한번 불을 뿜어주면서 뭐 이제 차트상으로도 정배열 모양이 다시 만들어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고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고점을 갱신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이 또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의 좀 부담감은 상당히 좀 적은 상황이고 변동폭이 막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추세가 꺾이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정립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물망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우스 말씀을 주셨고요. 세종 장비에 대한 관심 부각될 수 있고 엔비디아 관련돼서 또 로봇 관련된 또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1,500원 라인부터 5만 5천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추세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만 2천원으로 좀 잡았습니다. 사실상 신고가이긴 한데 보통 이제 고점을 뚫어주고 프리미엄이 붙으면 5에서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오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제 6만 2천원 잡았고요. 만약에 뚫어준다면 6만 5천원까지도 사실 상반은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4만 5천원으로 최근에 다시 뚫어주면서 기세를 열었던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좀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 자체가 좀 걸릴 수 있어서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투자 전략도 가격 전략도 짚어주셨습니다. 제우스의 오늘 짱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자 외국인들 코스피 순매도가 3,800억 규모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샀고 800억 정도의 순매수 규모를 보였는데요. 외국인들 연속성 있게 담고 있는 종목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픽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로 웃돌 걸로 보면서 9월의 일제 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우주항공청 임박 소식과 4분기 또 올해 호실적 기대감이 몰리면서 역시 9월의 일제에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종금당도 살펴볼까요? 스위스 제약사의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배 가까이 높게 걷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넥슨게임즈는 올해 다수의 신작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퍼스트 디센던트를 필두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체인데요. 4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또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5월의 일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이 전망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볼까요? 어떤 종목 기대를 좀 해볼까요?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청단위의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당장의 예산은 당장은 믿음이 좀 떨어지지만 청이 개설된 다음부터 나오는 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방산 쪽도 청이 개설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내수에서 수출로 확대가 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히 항공청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될 거고 이 쪽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주도 당연히 이런 부품이나 이런 쪽에서의 수혜를 받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이런 선두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큰 기업들 대표적으로 하나그룹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이 좀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방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수주가 조금은 공백이 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올해 목표가 4.5조 정도로 목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충분히 상의하는 수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인 수주가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지역 같은 경우도 다른 회사들도 조금 다양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이 회사 역시도 세 가지 지역 이상의 조금 모멘텀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수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또 방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폴란드 쪽이나 이런 쪽으로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좀 이런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방산 같은 경우는 내수적인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이런 정책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 한동안 평화 유지비의 상승에 따른 계속적인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르고 정확하고 이런 가격도 좀 저렴한 가성비까지 챙기는 게 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는 좀 추가적인 수출 기대감도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방산주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나 아니면 LIG 넥스원 비교했을 때 밸류는 어떤가요? 좀 싼 편일까요? 뭐 이제 하나 그룹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워낙 좀 주가의 평가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밸류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계속적인 수주가 들어오음에 따라서 변동이 나올 것이어서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내려올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제가 이제 방산 쪽을 선택을 한 이유는 일단 수급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최근 한 달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고점 부분까지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담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워낙 정고점을 뚫어주면서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후반주들도 충분히 좀 상방이 열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 전체에 대해서 지금 좀 좋게 보고 계신 거고 4분기 호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들을 짚어주셨고 이제 가격적인 접근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죠. 네,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최고가가 6만 3,900원인데 6만 5천원까지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부분을 좀 뚫어주게 된다면 7만원 부분까지도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매수는 5만 1,000원에서 5만 4,000원까지 조금 한 4% 정도의 하방을 열어놓는 게 지금 약간의 올라가서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수급적인 연속성이 이탈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하시기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손들라인은 4만 5천원입니다. 해당 가격대가 중요한 이유가 2022년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는 해당 가격을 깬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방산의 모멘텀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나 이제 수주가 좀 터져나오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 깨진다라고 한다면 시간 자체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좀 조절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가격은 웬만하면 깨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비중을 확대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7만원까지 바라보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목표가 6만 5천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장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입 시스템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이제 거밍치에서 또 간밤의 전체적인 출해량 자체는 조금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기... 비전표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전표로 같은 경우 가격은 비싸지만 어쨌든 조기 품절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가 이제 엑셀 기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의 그 엑셀 기계가 나와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나간다 그런 관점은 아니고 이제 메탑 퀘스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됐고 시장 점이 거의 70%가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제 애플이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실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기 자체가 일단 조기 품절만 나오더라도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소형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이제 이쪽 소형 OLED 쪽에서는 이 종목이 점율 1위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제 위치적이나 타이밍 같은 경우는 모멘텀 플레이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픈이 됐을 때 만약에 성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좀 주가의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XR 쪽에 대한 기기들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모아가시는 전략도 충분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뭐 선입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XR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생길 때 좀 대장 역할을 해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증착 쪽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8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뭐 거기에서도 좀 납품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VOE에서도 이제 신제품 8세대 쪽에서의 이런 이제 증착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선입 시스템으로 수주가 나오면 한 대당 3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들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전 프로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느냐에 따라서 지금 좀 플레이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1월 19일에 선주문 들어가고 있는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입 시스템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바로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2만 8천 원부터 이제 2만 9천 5백 원까지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해당 부분이 이제 11월, 12월 때를 올라와서 좀 단기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까지 좀 분할 매수를 한다라면 뭐 충분히 물량 모으신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 3만 6천 원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원래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 급등이 나오고 좀 조정이 나오다 또 급등이 나는 원래 그런 패턴을 가진 종목인데 이번에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올라온 것을 봤을 때는 이제 XR에 대한 기대감들이 앞으로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깔려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서 1차적으로 3만 6천 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사실 매물대만 뚫어주게 된다면 정거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반기 좀 크게 열릴 수 있고 손절 라인은 2만 6천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가 대비했을 때 한 6%, 7%도 상당히 제가 손절 라인 제시하는 것보다는 좀 짧은데 이번에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좀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제품이 나오고 좀 하방이 나오게 된다면 좀 하방이 크게 열릴 수도 있어서 좀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듣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오늘짱 픽은 선익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 확인을 해봤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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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